집사2장 집사2장 깨졌어? 엄마가 또는 안고 있어서 속상해? 집사2장 집사2장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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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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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가 삐졌어요 엄마 옆에서 맨날 꼼지가 하지 않는데 그럼 혼나도 안 와 그치? 그치? 삐졌어? 엄마가 뽀노만 예뻐서? 오늘 저부터 이렇게 질투쟁이였어 우리 꼼지가 우리 꼼지 질투쟁이였어요 우리 꼼지가 우리 꼼지 질투쟁이였어 꼼지 타투야 너는 타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시크한 사람이 시크한게야 꼼지 질투의 눈빛 어디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던 애?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아냐 뽀노는 싫어 뽀노는 싫어 뽀노 표정 봐 시바견이 싫어해요 우리 뽀노를 뽀노도 싫어해요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뽀노는 싫어 알았어 뽀노가 가자 뽀노야 뽀노는 너랑 친해지고 싶지가 않대 그러면 안 내 신사같게 친해져야지 좀 멀찍이서 뽀노야 뽀노야 마침내 빙하지 다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